당황하지 않고 충전할 수 있도록 완속과 급속 충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완속 충전 방법을 먼저 살펴볼까요? 먼저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P단으로 변속한 뒤 주차 브레이크를 걸고 시동을 끕니다. 충전 도우는 직접 터치로도 열리지만 스마트키, 블루 링크 어플리케이션, 차량 내부의 음성 인식으로도 열 수 있어요. 자, 이제 충전 커넥터를 완속 충전 인넷에 연결하면 되는데요. 인넷과 커넥터 양쪽에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고 꼭 찰칵하고 소리가 날 때까지 커넥터를 인넷 쪽으로 충분히 밀어주어야 합니다. 만약 구비하고 있는 완속 충전 케이블을 사용한다면 충전 커넥터 손잡이 반대편에 충전 플러그를 완속 충전기 충전 콘센트에 연결하고 충전하면 됩니다. 커넥터가 잘 연결되면 계기판에 고전압 배터리 충전 표시등이 켜지고 충전 예상 소요 시간이 약 1분 동안 표시됩니다. 충전이 완료되면 충전 커넥터의 잠금 해제 버튼을 누르면서 당겨 충전 인넷으로부터 분리합니다. 구비하고 있는 완속 충전 케이블을 사용했다면 안전을 위해 충전 콘센트에서 충전 플러그를 먼저 분리한 후 충전 커넥터를 충전 인넷에서 분리해야 합니다. 충전 도어를 확실히 닫은 뒤 사용한 충전기는 잘 비치해두고 혹시 구비한 완속 충전 케이블을 사용했다면 화물칸 수납 정리함에 넣어서 잘 보관하면 충전 완료! 급속 충전 방법은 완속 충전 방법과 동일하지만 완속 충전과는 달리 공공 충전소의 급속 충전 케이블을 차량의 급속 충전 인넷에 연결해 충전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. karting.net